XSFM입니다. IDWK 이를 두고 한국은 사회 자체가 대량 살상무기다라는 말도 들리던데요. 2016년 8월 첫째 주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를 말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바깥 활동을 자제하라는 말씀을 방송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나 겸연적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들의 삶이 실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부디부디 조심하십시오. 심지어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도 가축의 폐사와 행렬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축사 운영하시는 분들 합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2016년 8월 첫 번째 주 시간입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O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유면상 PD가 아픈 어깨를 이끌고 등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픈 어깨를 이끌고 등판했네요. 그리고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요즘 죽을 것 같죠? 힘들어요 힘들어요. 제가 어제 그제 쉬었잖아요. 하루에 한 에어컨 한 15시간 튼 것 같아요. 아 집에서? 밖에 안 나가고? 나 어떻게 돼요? 다 2단시간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신혼집이 처음 들어오면서 에어컨도 그때 새로 샀잖아요. 새로 사지는 않았어요. 중고야? 아니 작년에 친구가 사줬어. 친구가 사줬어? 작년에? 그 전에 어떻게 살았어? 그 전에는 1층이어가지고 신혼했습니다. 아 진짜요? 대신 끈적했죠. 습기 때문에. 먹고 살만 했어요. 요즘 형이면 그렇게 전력을 많이 잘 안 먹진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민주당에서 전기세 출신한다던데. 소민만 고통받으면 안 된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공사 직원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된대요? 전기세라 부르지 마라. 뭡니까? 전기요금이다. 세금 아니다. 중요한 지적이네. 전기요금 누진을 다시 고치려고 더민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많이 보도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시끄러운 문제는 지들끼리는 전당대회일지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공수처니까. 그렇죠. 공수처라 잘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미디어에서 보이는 수준에 대해서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오늘 포털의 토픽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와서요. 땡땡땡 경제에서요. 저 이제 불안해서 회사 이름 얘기 안 하려고요. 돈 쓰고 기분만 망친 해운대행 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또 얘의 따옴표가 해운대행에 붙어있어요. 왜 붙이는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많이 알아봤음에도 알아내지 못했죠? 요즘에 부산행이 히트해서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런데 그렇게 막 갖다 붙이는 것 같긴 해요. 유명선 피디 이런 때 되게 정확해요. 자꾸 내 의견을 아저씨 같은 의견이라고 얘기하지 마요. 아니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저씨들이 정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저씨가 쓴 거든 이런 거를. 아저씨는 아저씨만 해석할 수 있어요. 아저씨. 네. 하세요. 아저씨. 네. 부자가 이래요. 본지 기자 해수욕장 체험기. 사설 주차장 시간당 3천 원. 청취자 여러분. 그냥 기분 나쁜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되게 우아 바가지 이렇지만요. 사설 주차장이 시간당 3천 원이면 싼 거예요. 아 진짜 싸네요. 10분에 500원이잖아. 얼마 전에 홍대에다가 주차했는데. 네. 한 2시간 했는데 한 2만 8천 원이나 나왔습니다. 아 보세요. 보세요. 이게 봤어요. 주차 시간이 5시간을 넘어 지불한 요금은 1만 8천 원. 제가요. 그저께 미팅이 있어가지고 우리 새로운 필진을 드래프트 하느라고 사당역에서 2시간 동안 커피를 마셨거든요. 1만 8천 원 했어요. 주차비. 그러니까. 사당역 앞에는 해수욕장도 없었다고. 거긴 인간들이 많잖아요. 아 해운대가 더 많지. 아니 당연하지. 그렇네. 그건 신기하냐. 아 제가 아저씨 같은 얘기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상을 깨우치는 그 사실입니다. 인근 브랜드 커피숍에서 7천 원을 주부라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며. 7천 원 하지. 본인이 벤티를 마신 거야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프라포치노 이런 비싼 교적대기 같은 거 먹고. 아니면 시럽을 얹었든지 타피오카를 깐 거예요. 샷을 추가하고. 6샷. 쓰러지고 먹고. 6샷이면 이거 공짜다 거저다 거저. 해운대는 나누어주는군요. 기빙 해운대. 아니 근데 실제로 해운대 물가가 비싸다는 세계 유수의 관광지가. 맞아요. 그 기사는. 비싸고 해운대 구청이 정말 그걸 가지고 수영구청과 해운대 구청이 광안리와 여기에 물가를 잡으려고 되게 많이 애를 씁니다. 근데 그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기자가 본 내용은 비싼 게 아닌 게 되게 많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느끼냐. 요즘 우리 청취자들과 저희는 본능적으로 뭘 느끼냐. 요즘 기자들은 자기 지갑을 위협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너무 공포에 질려 있다. 너무 개인적이네요. 우리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시사토픽 헤드라인 일면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탈 것 같은 이야기들을 신문이 늘 보여져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의 인생에 김영란법이 뭐가 중요하죠? 왜요? 중요하죠. 다 기자한테 밥 싸요? 다 공무원이에요? 엄마가 선생님이거나. 우리 엄마가 갈비탕을 많이 비싼 데 대해서 먹거나. 저는 사실 극소수라고 치면 된다고 쳐요. 일부 직군이에요. 일부 직군이 얻어먹을 수 있는 밥값이 내려가는 것에 대한 기사를 한 번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볼 일이 있는가. 별로 없죠. 미디어가 세상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다는 오만함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게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보도를 과잉으로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김영란법 시행되면 나라 망할 것처럼 지금 구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논의는 이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기자들이 모든 채소와 대한민국의 고기를 다 먹는다. 그렇지. 3만 원이 넘어가면 우리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렇죠. 푸드 파이터들이에요. 먹방. 네. 아프리카에서도 좀 일도 하시고요. 마재윤 씨 얼마 벌었는지 알아요? 그거 해가지고. 떼돈 벌었어요. 마재윤은 물론 밥을 먹지 않지만. 그렇죠. 안 먹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 그분은 가방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근본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언제나 이런 이것도 일종의 노동쟁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노동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래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고유의 급여를 계속 받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정식. 그런데 그런 노동쟁이라면 근본적으로 경영자한테 향이 나죠. 월급을 더 달라고 그래. 가서 더핑 뜯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사먹을 수 있게. 네. 내 주머니 좀 채워. 네. 경영자한테. 네. 그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디 이 기사를 쓰신 해운대 가서 고생하신 이 기자분이 사당역에 왔다가 놀라 자빠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그럼 이런 기자들은 기사를 쓰죠. 사당역에서 사당역에 따옴표를 치고. 경악. 본지 기자 사당역 체험기. 돈 쓰고 기분만 망친 사당행. 시설 주차장 시간당 3천 원. 어쨌든 싸게 즐기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사설 주차장 해운대에 아직 시간당 3천 원밖에 안 하는 데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186번째 그것은 알기 싫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광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1599 대리운전. 맛있는 다이어트 토털케어 아임닭.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 영어.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테이션입니다. 발열 없는 오버클럭 스카이레이크. 1151 소켓에 잘 맞는 냉각 시스템. 견고한 박렬판의 DDR4 메모리. 엄청난 멀티태스킹의 압박을 견뎌내는 대용량 SSD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골치 아픈 문제일 겁니다. 큰 맘 먹고 준비한 고소양 PC가 말썽을 일으키면 어쩌나. 서로 궁합이 맞지 않으면 어쩌나. 컴스테이션을 떠올려주십시오. 호환, 발열, 전압, 레이턴시, 프리징 현상.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쏟아부은 노력과 비용. 컴스테이션과 함께라면 안심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퍼펙트 25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빈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땐 콕 집어 콕 광고와 생활 김상조 홍보 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사를 한 지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저희 집에 단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바로 태풍 이름이에요. 바로 집 앞에서 아줌마들이 사이퍼를 하시잖아요. 골목에서. 그건 괜찮아요. 그건 단점이 아닌가요? 저 없는 시간에 하는 거니까. 지난번에 김상조 기술영장관의 집들이 한번 가보고 할머니들이 스트리트와이즈한 할머니들이 길에서 사이퍼 하시는 걸 보고 드럼통만 없었지 할래는 느낌 왜냐하면 여름이니까 드럼통은 좀 그렇고 우리가 자세히 못 봐서 그렇지 되게 흰 새 신발을 신으셨을 거예요. 조던 그동안은 제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대학로에서 살고 홍대에서 살고 가로수길에서 살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입안에 이사한 동네가 그나마 좀 사람 사는 동네 같은 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몰랐던 문제점이 하나가 생겼어요. 저희 집 뒤편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네. 매미가 감사합니다. 매미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새벽 5시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 근 한 달째 새벽 5시에 깨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6시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냥 제가 백기투항하고 일어나는 대로 사무실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자려고요. 그런 계획이 생겼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수명 부족이 생기다 보면 정말 일하는 데도 무기력하기도 하고요. 시간 개념 자체도 지죽박죽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한 분이 더 계시더라고요. 바로 콕지버콕 사장님이십니다. 왜죠? 메일이 한 통 왔어요. 뭡니까? 안녕하세요. 콕지버콕 김치가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학예휴가로 인하여 배송이 불가능합니다. 그걸 언제 보내셨다고요? 어제요. 뭐라고요?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배송이 안 된대요. 그래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8월 3일이거든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늦게라도 자수하셨으니 감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타를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휴가 계획을 벌써 알려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오타라는 가정하에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는 배송이 안 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타라면요. 오늘이 방송이 8월 4일이니까 오늘 2시 이후에 주문하신 분은 다음 주 수요일에 받을 수 있겠네요. 아 진짜요? 네. 아 안타깝네요. 화요일에 배송이 시작이 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저도 샀는데. 하여튼 지금 아직까지 바캉스 세트를 아직 팔고 있지 않아요. 바캉스 세트는 원래 팔지 않고요. 바캉스 세트를 아직까지 팔고 있잖아요. 네. 바캉스 세트 파는 기간 동안 바캉스를 다녀오겠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 XS몰을 지켜주고 있던 네. 쌀눈쌀이 네. 아 지금이 또 여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을에 주수를 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지금 물건이 없어요. 이유가 그거 맞아요? 물건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원래 여름에 쌀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름엔 뭐 안남미 먹어 우리가? 그렇다고 저희가 1년 2년 묵은 쌀을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미를 팔면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물건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잠시 XS몰에서 쉬는 걸로. 그리고 또 단일 품종에다가 그 이상한 거 붙어나오는 쌀이라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가격 맞추기가 힘들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맞습니다. 납품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저희의 가격 정책 따라와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동안. 지금부터 일주일간 더 판매하고요. 네. 그러니까 살살하면 빨리 사세요. 네. 쌀은 도도 된다. 그렇습니다. 김상조 기술행정관의 지론이죠.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들은 특히나 또 우리가 다른 쉰소리를 많이 해서 그렇지 우린 그래도 시사프로잖아요. 시사프로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의 평균적인 스트레스가 더 높을 거라고 저는 괜히 믿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알면 원래 편해요. 알면 피곤해. 알면 피곤해. 전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안선생님이 알려주셨죠. 포기하면 편하다. 놓으면 쉬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붙들고 계신 분들이 청취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굉장히 열정이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고생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에 보건복지부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한국의 자살 사망자 수가 7만 2천 명. 네. 걸프전 있죠. 네. 이라크 전쟁 2003년부터 2011년까지 8년 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3만 9천 명이에요. 거기 가 있으면 살 확률이 더 높아지죠. 전쟁의 2배. 네. 우리가 이라크전에 참전했죠. 살 확률이 2배. 충격적인 데이터인데요. 사실 2배 이상입니다. 8년이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 넘게 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사망자 수가 1만 5천 명입니다. 거기서 참전했으면 살 확률이 5배가 됩니다. 한국은 사회가 대량 살상 무기라는 말은 아주 잘 지어낸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총기사고로 매일 죽는 사람을 90명에서 93명 정도로 봅니다. 지금. 미국인들은 보통 교통사고보다 총기사고로 그래서 더 많이 죽는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인은 10대, 20대, 30대 모두 자살로 죽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안타깝게도 2014년에 한 번 바뀌었죠. 운수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10대가. 그건 세월호가 다시죠. 이 얘기 좀만 더 하면 우리 사무실 바로 앞에 마포대교 있잖아요. 마포대교에 가면 서울시가 꼼꼼히 만들어놓은. 아 그거요. 한 번 더 생각해봐요. 자살못하게 하기 데코레이션 있잖아요. 보면서 웃어 죽겠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원인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그렇죠. 계속 미친듯이 생각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대교까지. 네. 맞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네. 아이들을 보세요. 뭐 이러면. 비웃음이죠. 사실 비웃음으로 느껴질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 가능성이 높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처를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미 사회가 이래서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울 때 여러분이 들으실 때 무슨 얘기를 들으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사회는 왜 이럴까를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많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시사 프로가 이야기해주는 듣다 보니 까부러 칠만한 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노사분규도 있을 수 있고. 공부노동자들이 탄압받는 모습일 수도 있고. 석사생이나 박사생들이. 다양한데요. 제가 취재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갑자기 일어난 일로 사람이 목숨을 버리게 될 확률은 아주 높은 것 같지는 않던데요. 오랫동안 좀 고착화되어 있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일상생활을 살다가 갈 확률이 오히려 더 높다. 는 게 일단은 제 관찰입니다. 몇 년간은. 개량화되지는 않아서. 그렇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원래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은 늘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우리를 죽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렇다면 해볼만한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 하 어렵네요. 예를 들면 유면상 피디는 옛날에 곡을 쓰다가 곡이 안 팔리면 죽고 싶었어요. 뭐 꼭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죽고 싶었습니다. 허리도 많이 안 푸고. 곡을 쓸 때도 죽고 싶었고. 네. 매일이 슬럼프죠. 그리고 곡을 다시 쓰라고 그럴 때도 죽고 싶고요. 그렇죠. 수정해달라면 죽이고 싶고. 저는 이제 앨범이 나오고 3개월 뒤에 첫 정산을 받을 때 죽고 싶고요. 받을 돈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은 이야기로 어떻게 풀어내볼까를 고민하다가 떠오르는 소재는 많았습니다만 문제는 이걸 말씀해 주실 분을 구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늘 그 포인트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삶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거창한 이야기요? 선사시대부터 하는 그건 뭐 어디 각 지역별 환탄이 불러오면 신나게 떠들어요. 자기 힘든 얘기하라고 하면 그냥 울다 갈 거예요. 그렇죠. 코나 풀다가 휴지도 안 쓰고 코나 풀다 가실 거예요. 자기 힘든 얘기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거야말로 진짜 입을 떼기 어려운 얘기죠. 혹은 손희상 선생처럼 늘 하이한 사람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리가 약물검사 해봐야 돼요. 그 양반은 또 매니아잖아요. 대마초 모르핀의 의지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분 말고 삶을 잘 관찰하시는 분이 돼 최대한 냉정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찾았습니다. 등잔 밑에 계셨어요. 그 아저씨를 자랑하는 냉혈한 스톤콜드 도돈님 오랜만에 나타내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몇 번 정도 해본 적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환타님 데리고도 어떻게 전문 시위꾼이 되었는가 이런 간증을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머리 아프고 복잡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좀 더 나에 대한 이야기 이미 도돈님이 쓰신 적이 있어서 그것을 전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앞에서 쭉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봐도 이건 우리 삶의 이야기에 가장 밀착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돈님은 저에게 반문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수도 없이 보고 들었다. 라고요. 직접 남성의 입장에서는 체험할 수 있는 계기는 별로 없어요. 아니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렇지만 남성이라고 하더라도요. 옆에 엄청 많이 들리는 이야기다라는 오라는 늘 느끼고 살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얘기할 거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학교 앞에 바바리맨 저는 전설 속의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와이프도 늘상 만나고 어느 순간 인사도 했다. 그렇죠. 동네 어르신이거든. 오늘은 거기가 안녕하신가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그러고요. 지하철이나 이런 거를 타도 되게 흔하게 당했대요. 추행 같은 거를. 네. 되게 충격적이었죠. 앞으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인상한 놈들이 있어? 뭐 이렇게. 네. 이 잠깐의 깜짝쇼는 무슨 뭐 싸구려 공포영화 같은 느낌인데 사람을 정말 피곤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구조화되었는가 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두가 우발적인 범죄를 할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말이죠. 저는 일단 소개를 그만두겠고요. 이야기를 좀 청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얘기하세요. 스톤콜드님. 피가 차가우신. 그건 어떻게 생긴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광고가 되죠. 원래 촉샷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냉정하다. 이분이. 칭찬인지 여기인지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칭찬입니다. 연세 무슨 말이죠? 연세 등기부등본 발금마. 발금마께서 얘기를 풀어주십시오. 모르는 사이에 뭐가 좀 제가 모르는 제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긴 것 같죠?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 이야기는 이제 프로페셔널이 돼서 첫 봉급을 받으러 간 그냥 대학 졸업한 언론인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좀 놀았고요. 저는 딱히 언론사에 뭐가 있었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언론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그리고 언론사 들어갔을 때가 한창 언론에 대한 여론이 대단히 좀 나쁜 시기. 어디 취재 나가면 계란 맞고 돌 맞고 물 맞던 시절 쯤에 제가 언론사에 들어갔죠. 저도 그렇게 언론 자체에 대해서 좋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들어간 것보다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들어간 게 있었는데 사실 먹고 살 게 막막하다고 해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 회사는. 그런가요? 그럼요. 아니 먹고 살 게 막막해서 누가 언론사에 가요. 먹고 살 게 막막해서 가는 데는 어디가 있어요? 언론사가 발행하는 신문을 배달하지. 그러니까. 좋네. 정확하네. 그렇구나. 그렇게 하여튼 끌려갔는데 거기가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멀쩡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멀쩡해요. 예상했던 것보다 밖에서 그렇게 물 뿌리고 계란 뿌리는 거에 비해서 그런 걸 맞아야 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 네. 그래서 뭐 생각보다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뭐 어쨌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적응을 좀 하려고 열심히 좀 했었죠. 여러 가지를. 회식 언론사가 유난히 그런 거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회사는 하여튼 회식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회식이 이제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들어가고 한 한 달 좀 넘었나? 한 달 좀 안 됐나? 그랬던 시점인데 완전 처음이네요. 사회생활이 뭔지 감잡고 있으시길 그랬죠. 저 있던 데는 좀 늦게 끝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까지 일을 하고 회식도 당연히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니까 시점이 늦죠. 늦은 시간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직원이 그래도 한 20명쯤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가고 4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 포함해가지고 여직원이 한 명이 더 있었고 남자 직원이 2명이 있었죠. 아, 20명이 시작했던 회식이 네, 수로 죽었다. 그런데 업무 투성 때문에 원래 늦게 끝나는 부서는 사회에 나와서 참 느끼는 이상한 점 중에 하나가 늦게 끝나는 부서가 술을 더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나요? 저는 이게 회사의 특성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회사 전체적으로 일을 또 오래 시키기도 하고 언론사가. 그것보다 뭐라 그래야 되나.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술을 다 잘 먹는구나. 이쪽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아, 빡센 보직은 술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통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회식이 그렇게 회사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도 자리가 있고 그러면 접대를 받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굳이 가고 싶지 않은 데 가야 되는 자리가 심지어 하루에 두 번 막 이렇게 생기면 저녁을 두 번 먹어야 된다. 너는 이런 거 모르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을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또 뭐가 있냐면 회식 자리에서 도망가는 스키에 상당히 뛰어놉니다. 이분들이. 생존 전략이네요. 16명이 조용히 사라진 거죠. 아, 그래서 초짜는 어느 순간 고개를 돌아보니 사람들이 다 사라진 거 같군요. 네, 사라졌는데 사라진 이유도 모르고. 순진하게 끝까지 앉아 계셨던 거네요. 그럼요. 아무것도 모를 때. 그렇게 그냥 해야 되는 줄 알았을 때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자리를 좀 옮겼었어요. 호프집 같은 데서 술 마시다가 자리를 옮겼는데 옮기자고 하면서 남자 직원 두 명이 저를 데려간 데가 저는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는데 노래방인데 영상이 포르노 영상이 나와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사회생활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건 뭐 좀 일반적인 학교 생활을 한 축인데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었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채널을 돌려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노래방 채널을 돌리는 방법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노래를 꺼도 다음 노래에서 또 그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무슨 뮤직비디오 트는 게 아니라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냥 영상만 그렇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남자 직원분들이 이제 좀 끌어안고 춤을 추려고 했죠. 여자 직원이 두 명이 있으니까 저 포함해서 저랑 또 한 명이 더 있었거든요. 여직원들한테. 동의를 얻지 않고. 동의는 없었죠. 그런데 이게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네. 그게 무서웠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기분이 나쁜 거. 제 기분이 나쁘다는 건 알겠어요. 제 기분이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회사에서 굉장히 통상적인 상황인가. 하나는. 그렇다면 용인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할 수 없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 어떡하지. 왜냐하면 한 달 만에 이런 일 겪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생각이 다 드는 거 아니에요? 온 사회가 다 이런가? 그럴 수 있겠네. 나 말고 모든 직원이 다 참고 사나? 이런 거야? 그 정도로 지금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있겠네요. 여기서 벗어날까 말까는 둘째 문제고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일로 이쪽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나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죠. 누구도 그 사이에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직원이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분이 저보다는 일을 좀 오래 한 분이었어요. 당연한 거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른 제스처를 취할까. 그럼 이 사람 행동이 어떻게 나한테 본보기 내지는 어떻게 참고사항이 좀 돼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쪽은 다른 남자 직원이랑 굉장히 잘 붙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 상황만 봐서는. 그것만 봐서는 바로 옆에 있는데도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모두가 다 이렇다고 거기서 일반화를 바로 시킬 수도 없고. 저 사람만 저런가라고 또다시 궁금해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좀 시간낭비고.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를 해야 결정권을 나한테 못 주겠는 것 같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니 그때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 두 사람이 혹시 사기나. 그렇죠. 근심도 해야지. 저둘이 원래 그런 사이인 건가 그쪽으로 좀 생각이 많이 갔었죠. 그런데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은 끝까지 못 얻었는데. 뭔가 기분이 나쁘다 이 정보만 가지고 사실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었어요. 그때.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는 빠져나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좀 불안했죠. 그렇죠. 그 이후에 후폭풍이 이제 뭐가 어떤 종류의 뭐가 올지 전혀 그때 감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할 수 있는 이 일에 대한 보복이 뭐가 있나. 이런 쪽으로 또 우리가 생각이 가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나갔는데 다들 좀 취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제가 나간 다음에 그중에 남자 직원 중에 한 명이 쫓아오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상황인가 사실 좀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무섭죠. 그때 기분에는 굉장히 무섭죠. 이 사람이 뭘 하려고 날 쫓아오나. 그 생각이 드니까. 어딜 가냐 그래가지고 시간 좀 늦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그냥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새벽 몇 시여가지고 한 신가 두 신가 그랬는데. 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택시를 제가 잡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5만 원 정도로 줬어요. 현금으로. 택시비? 네. 택시비 쪽으로 준 거긴 한데 이게 상황이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돈의 용도와 목적에 대해서도 저는 머리가 생각이 가는 거예요. 뭔가 입을 막는 대가로. 그쪽으로 사실 생각이 많이 갔었어요. 그런 생각이 갔었어요. 이게 입을 막겠다는 뜻인가. 진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택시비를 주는 건가. 사실 거리를 아는 입장에서 택시비가 좀 과했거든요. 그렇게까지 많이 안 줘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생각이 드는 거는 정신이 복잡한 게 아니라 모멸감인 게 맞죠. 그때 드는 생각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아마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 집에 간 다음에 출근해야지 어쩌겠어요. 앞날에 또 이제 잠 깨고 나면 다시 그 회사에 돌아가야 되는데. 회사를 가서 이제 다른 남자분들 그때 있었던 남자분들이 출근하고서는 안 보였고 여직원은 있었어요. 그 여직원은 이제 그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좀 했는데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식으로 물어봤는데 필름이 나갔대요. 아 그 그러니까 그 잘 응해주던 여직원은. 네. 자신은 필름이 나갔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필름이 나간 척 했을 가능성도 있네요. 둘 중에 하나 더 나갔던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전혀 아니라고 하긴 어렵죠. 나갔던지 기억이 안 났다라고 말하는 건 회식 문화의 그 다음날에서 되게 쓸모있는 쉴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밑둑도 없이 그냥 기억이 안 난다. 그냥 덮어라라는 얘기 같은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진짜 필름이 나갔나 아닌가는 제가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본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필름이 나갔다고 부장을 했죠.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죠 저는. 그러니까 이분은 뭐 항의를 하려도 아는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나간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기도 좀 애매해졌고 뭐 좀 상황이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때 상상했던 거는 이 사람은 아 나는 나도 뭐 기분이 나빴다든가 뭐 그런 거 별거 아니라든가 뭐 좀 어떤 어떤 식이든 뭔가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억이 없대요. 계속 한국에서 살아온 한국 사람으로서 20대 중후반에 이제 뭐 학교 끝마치고 뭐 집에서 앉았다가 회사를 갔어요. 가서 기분 나쁜 일 당했어요. 옆에 똑같이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 기대하는 심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돌아오는 답이 필름이 끊겼다라면. 그 외에 딴소리는 안 합니까? 어. 말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필름이 끊겼으니까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해 줬을 거 아니에요? 네. 설명을 했죠. 당신이 그렇게 이렇게 밀착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또 무슨 얘기가 어떻게 갈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뭔가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었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얘기하지 말라고. 네. 그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얘기를 하지 말래요. 부끄러우니까. 어감이 기억나지 않는다와 상충되기도 하고 합의를 하기도 하네요. 그래요? 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말할 만한 소리인 것 같아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부끄럽긴 해요. 부끄러우니까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편리한 방식이네요. 그렇죠. 모른 척하는 게 얼마나 짠데. 편리한 방식으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선배를 만난 거예요.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게 제가 본 상황이 이게 명백하게 그분한테 무슨 피해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상황이 제가 보기에 이게 피해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요. 피해라고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문제 삼지 말아라 그러는데 이분들이 진짜 사귀나 생각을 했죠. 사실 그때. 문제 삼지 말라고 할 때는 그냥 비밀로 커플인가 보다. 로 생각하는 게 사실은. 남자분들은 그리고 사실은 둘 다 기혼자였어요. 입을 여러 가지로 좀 다물어주면 좀 고마워할 상황이 되나. 이런 발상까지 하는 거죠. 뭐뭐 했다면 미안하다. 제가 문제를 삼으려면 제 얘기만 어떻게든 하고 사실 끌어들일 수가 없게 됐는데. 고민하다가 좀 믿을 만하다고 그래도 생각했던 다른 기자분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나 저 사람이랑 이런 일이 있었다. 뭐 그랬더니 좀 그 사람이 또 이제 그 첫 번째 가해자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흘렸다? 흘렸다기보다 제가 좀 사과해줬으면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대신 말을 전했군요. 그런 역할을 저도 어느 정도 원하는 게 있었고 다이렉트로 얘기할 자신이 그때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저를 불러 내가지고 사과를 했는데 좀 사과하는 말이 좀 뭔가 좀 뒤에 뭐가 좀 남는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사과 뭐라고 말했네요. 사과하는 워딩이 네가 그런 거 싫어하는 줄 몰랐다. 미안하다. 네가 그런 걸 싫어하는 줄 몰랐다. 미안하다. 아니 뭐 뭐라고 왜 참 해야 될지 이것도 참 그러니까 이게 당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렇죠. 그 전까지 뭐 그냥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게 굉장히 당연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회로는 저 사과문에 사과하는 말의 논리회로는 그거네요. 네가 싫어하는지 내가 모른다면 나는 마음대로 하겠다. 네가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내지는. 확신? 그냥 그래도 되지 않냐. 그렇죠. 그냥 그래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일본들은 이렇게 싫어하지 않았다. 또 될 수 있고. 라고 지만대로 판단하는 거죠. 네. 더 생각하면. 뭐 그런 식? 연차가 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체 여기는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온 건가. 계속 이런 식의 일이 있었다는 얘기구나. 그 한마디에서 좀 그런 얘기까지 좀 생각이 갔죠. 제가 20대 때 뭐 사회 초년생으로서 직장 생활을 번듯하게 해본 적이 없었지만 대학은 그때 다녔던 사람으로서 대학 다닐 때의 경험을 남학생이었던 사람으로서 말해보라면 대학교 때도 이런 남자애들이 있어요. 많죠. 학교 선배 정도의 권력도 이렇게 이용할 줄 아는 꿈나무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상당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두 가지를 다 강변하고 싶어요. 안 그런 놈이 더 많다. 물론입니다. 또한 그런 놈 꽤 많다. 두 가지를 다. 비율로 어느 정도 되나요? 그때그때 다른데요. 그때그때 달라요?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런 놈도 생각보다 많고 그런 놈도 생각보다 많다. 아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놈이 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 맞아. 그런 놈 늘 있어. 없을 법도 하잖아요. 한 둘은 꼭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 한둘하고 놀지? 지랑 똑같은 놈 한둘 또 대꾸 와. 이게 번식이라는 거죠. 오래 놀지? 나도 그 놈이 돼요. 그거 맞습니다. 사실 제가 본 비율은 거의 반대였거든요. 그래요? 반대의 비율. 정확히 반대의 비율. 그것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중이 다 알았죠.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이 사과를 진짜로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사과를 할 의도가 있는 건 맞는데 듣는 입장에서 되게 열 받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좀 어쨌든 사과할 의도가 있고 그렇구나 해서 그냥 그 선에서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했죠. 그때 제가 아마 정확하게 했던 말은 지금은 아직도 화가 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고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갔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분이랑 저는 같은 데서 생활이라기보다 회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게 마무리가 됐죠. 그냥 그 선에서 그냥 사과받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정도로 그 정도로 그냥 문제를 마무리했었던 것 같아요. 그 쉰 소리 같은 사과를 받아주신 걸로 그냥 표면적으로는. 이 정도는 사실 그때 몇 주 지나니까 좀 그냥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일하는 특성상 거의 사무실에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장 주재기자군요. 네. 뭐 약간 출장도 많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딱히 부딪힐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거예요. 제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이때까지는 좀 안심이랄까 뭐 그런 걸 좀 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일이 설마 있겠냐.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새로운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처음 겪는 무서운 일이 있으면 그건 보통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애를 쓰죠. 이게 상당히 자주 있는 일이야. 나한테 지금 벌써 걸린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는 않던 것 같아요. 막 자신한테 충고하죠. 이게 사회 경험 하나 얻었다. 이러면서 합리화하고요.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견디기 힘들죠.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리고 이때는 제가 다른 식으로 이거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생각도 사실 못했다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아니 뭐 경찰서에 신고할 뭐가 되기에는 또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런다고 해서 뭐가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한 달 차 청년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답을 나왔을 것 같아요. 뭘 좀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에 대해서 이때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사과받았고 어쨌든 사과할 생각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하자. 이상은 딱히 요구를 안 했었는데. 네. 그러고 이제 이 일이 마무리가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몇 달이 더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회사에서 워크숍을 간다고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죠. 이건 1박 2일짜리였는데 그러니까 가수 숙박을 하고 다음날 되돌아와서 집에 알아서 가는 뭐 좀 그런 일정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전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죠. 두 번째 상품역 그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서로 좀 기뻐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어서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뭐 회사에 좋은 일이 있는.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좀 거기 수장이 야외활동 뭐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의중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일정을 좀 길게 잡아서 어느 숙소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1박 2일 노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거기 이제 가서 또 한 번 이제 일이 났는데 가서 이제 뭐 술 엄청 먹고 그리고 술도 되게 종류가 많았어요. 그렇게 종류가 많이 있는 술을 제가 한 번에 본 적이 그때가 처음인사 마지막인 것 같은데 온갖 술을 다 섞어 먹고 잘 수 있는 공간에 와서 잘 준비를 하는 뭐 좀 그런 상황에서 좀 일이 있었죠. 제가 그렇게 술을 원래 잘 먹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먹다 보니까 좀 먼저 좀 머리가 많이 아파가지고 좀 어디 들어가서 누워있었는데 저 혼자 그러고 있었던 상황에서 가해자가 와서 뭔가의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해자는 아까 그. 다른 그 사람입니다. 다른 가해자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여간 같은 회사의 간부인 건. 맞죠. 네. 그러네요. 그렇게 돼서 이제 무언가의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더 했죠. 앞에 것보다 사실 뭐 이거는. 더 심한 일이 있었다. 일도 더 심한 일이었고. 네네네. 형사처벌이 가능한 일이 일어났고. 아, 네네. 수위가 좀 훨씬 다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그땐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경력 날아가고 못 날아갈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죠. 왜냐하면 그게 피해자랑 가해자 두 사람 간의 일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더 있는 건 아닌데 동석했던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요. 이게 만약에 수면위로 올라오면. 동석했던 사람들 전체가 다 거기에 책임의 일정 묻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다치는 거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틱한 일이 생겼음에도 그 문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군요. 제 목숨도 급한 상황인데 이게 남의 목숨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죠. 그리고 그냥 처음에 사과받았던 적이 있으니까 그냥 그 정도 하고 끝내자. 이번에도. 이번에도? 네. 그냥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런데 좀 이상했던 게 어쨌든 회사에서 그 사람은 또 바로 옆자리였거든요.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 출근하면 이 사람 얼굴은 늘 봐야 돼요. 아까 사람이랑 다르게. 이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 그 정도의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이 계속 내 옆에 있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좀 사는 게 버티는 걸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가해자 옆에 바로 붙어 앉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 일을 해야 된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짜증이 나죠. 열이 받고 힘들죠. 그냥 힘이 다 빠지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었죠. 그런데 그때 가해자를 보니까 이 사람은 좀 너무 멀쩡하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모습이었어요. 부담스럽지 않을까 뭐 좀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는데 피해자가 바로 옆에 앉아있는 것도 가해자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편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냥 평상시같이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그렇게 대하는 게 이 사람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한동안 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좀 갔죠. 한 2주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아 2주가 지났어요? 네. 그때까지 버텼었죠. 그러네요. 그 사람이 또 그 직후에 다른 데로 갔어요. 인사 발령을 받아가지고. 뭐 그래봤자 사실 언론사가 그렇게 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봤자 마주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바로 옆에선 떠난 거죠. 그러니까 직면한 약간의 위기를 던 정도? 본인의 스트레스에서 볼 때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하여튼 너무 그렇게 멀쩡했고 저는 이제 그때 그 사건 딱 직후부터는 좀 계속 버티는 것 같이 됐는데 뭐 저한테 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사실 없어요. 다들 제가 멀쩡해 보였나 봐요. 또 조직이 크면 클수록 더더욱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을 펑크 내오진 않으니까. 제 앞에 사람이 좀 그런 거 좀 펑크 많이 내고 그러다가 잘렸거든요. 그 얘기를 저 들어오자마자 하니까 아 1번 타면 자르는구나. 싶어서. 네. 싶으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적어도 아무 실수도 만들지 말아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딴 건 다 몰라도 이쪽으로는 문제 일으키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일도 다 해 주겠다. 특별히 뭐 문제 없겠다. 그러니까 뭐 딱히 뭐 저는 그때 힘들어서 고생을 많이 했던 식인데 뭐 그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는 사람이 딱히 없더라고요. 사실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멀쩡했던 건지 멀쩡한 척을 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보면. 네. 앞에 얘기해 주신 사건을 한두 사람의 사과로 한 사람의 사과로 끄신하긴 했습니다마는 조직이 어떻게 보는가를 살짝 들여다본 걸 기억해서 보면 일반성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이런 식의 사건이 있었을 때 처리가 되고 어떻게 되고 해결이 어떻게 됐는가. 이거는 회사 경험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문제죠. 아직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가해자는 참 많아요. 그러나. 가해자는 참 많아요. 피해자 어디였어요? 저도 지금 떠나 있는 상태인 거고 남아 있는 피해자는 거의 없어요. 피해자가 없고 또 하나가 이건 좀 나중에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그래도 뭐 좀 간부직함 달고 좀 이제 그게 그것도 직급이 있잖아요. 올라가 있는 사람 중에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조차 없어요. 여자들은. 여자들이 간부가 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다거나 뭐 그런 식의 얘기조차 안 나와요. 그게 없어서 정말 없어서 안 나오는 건지 있는데 감추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1, 2년 차 직원은 그걸 알 수가 없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간부들은 얘기를 안 하고 간부나 연차 높은 사람들은 보통 얘기를 안 하고 좀 이제 주니어급 기자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위로 올라가면 싹 없어지더라고요. 이것도 참 신기했죠. 그때는. 언론사가 사실 이게 전문직이 아니거든요. 언론 무슨 기자나 뭐 이런 쪽이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일이 전혀 아니고 무슨 자격증이 있는 일도 아니고 회사 잘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이는 이 사람들은 절대 사표를 안 쓰는데 그러니까 뭐 좀 정치권이라든가 뭐 여기저기로 좀 빠진 사람들이 나가서 사고를 쳐서 뭐 신문에 놔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걔는 늘 그랬다. 그런 식의 이 회사 있을 때 무슨 사고 친 적이 있다. 이 회사 있을 때 어떤 어떤 국회의원이 떠오르긴 합니다. 선입견일 수는 있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권으로 나갔다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 참 괜찮다는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피해자가 만약에 남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면은 가해자랑 계속 있어야 돼요. 가해자랑 나는 계속 사회생활을 같이 해야 돼요. 계속. 한국의 형사법이 이야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 원칙하고는 아주 반대네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뭔가요? 아니 가해자는 당연히 피해자가 돌아다니는 사회에서 격리돼야죠. 그게 가해한 게 맞다면. 그런 배려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 계속 들어보면. 격리는 무슨 격리. 그냥 계속 남겨두죠. 피해자 입장에서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즉각적인 격리거든요. 당연합니다. 가해자와 즉각적인 격리를 가장 원하는데. 당연합니다. 기자가 아까 전문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둘 중에 한 명은 완벽하게 격리시키는 방법이 뭐겠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중에 하나가 내가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그만둬서 그 회사를 안 나가면 나는 그 사람이랑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 주인공의 경험에서 보건대 선배들 중에 가해자라는 사람들은 다 남아있다. 다 남아있고 저 팀 부장이다. 저 팀 팀장이다. 심지어 이러니까. 그쯤 돼서 그 회사의 앞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면 겪을 자신의 미래를 보셨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내가 부당 대우를 당한 상황인데 이게 내가 나가야 해결이 되나.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결국 내가 떠나야 되나. 가해자가 아니라. 이 조직이 대처해준 게 없는 거잖아요. 이 시점까지는 없었죠. 그런데 이 시점까지는 사실 저도 문제 제기를 안 한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뭐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이 시점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가해자들이 계속 지금도 남아있다는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그걸 안 거죠. 이 회사는 지금까지 보면 가해자는 다 남아있고 피해자는 전부 없다. 그 상황을 보면 내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나만 예외가 될 수 있을까. 그 판결은 상당히 낫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 조직이 이런 사건에 대처하는 방식을 추정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럼 갈등이 더 커지죠. 커지나요? 동합이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런가요? 조용하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입 다물고 조용하게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있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끄럽게 굴지 않아야지 회사에서 살아있기가 편하니까. 이런 걸로 해서 서면 경고 정도 받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고. 일을 좀 크게 키웠다 싶으면 정직 정도.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징계 순서가 파면이 제일 심한 수이고. 그다음이 해고. 그다음이 정직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직 6개월과 해임이 사실 간극이 굉장히 커요. 가해자 입장에서 타격을 입는 건 맞죠. 왜냐하면 정직을 당해버리면 이후로 승진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 맞는데. 정직을 당한다는 얘기는 회사에서 이 사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피해자가 6개월 이후에 남아있으면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최악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가 이걸 문제제기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을 잘라버리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난 당신의 밥줄을 반드시 끊어놓고야 말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서 제발 사라져요. 그렇죠. 그런데 해임까지 시켰다는 얘기를 적어도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 회사에서. 이런 문제로 최대 받은 게 정직 6개월이었어요. 벌 주는 경우도 거의 없지만 있다면 6개월. 아마도 당하셨던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거기서 정직 6개월 당하는 수준이면 경찰서 끌려가면 인신구속가 합니다. 구속 수준이 아니라 실형가 합니다. 어느 정도면 실형 맞죠? 그 정도면 실형 맞아요. 있었는데 없던 일. 피해자가 무슨 이유로 해서 이걸 문제제기를 안 했다. 그런 케이스에서는 징계 기록이 남을 수가 없죠. 문제제기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고요. 분명히 이게 잘못했다고 징계받았다는 사람들은 있는데 피해자는 회사를 다 떠났어요. 못 견디면 떠나는데 보통은 그게 피해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해자와 피해자를 놓고 봤을 때 못 견디는 종이 떠나야 되는데 가해자 입장은 모르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떠나고 싶은 거는 참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이거는 서열이나 그런 문제도 좀 있었는데 제 경우에서는 가해자 입장에서 저를 내보내는 건 비교적 소리 없이 조용히 처리할 수가 있어요. 신참이니까? 그게 가능한데 반대로 제가 그 사람을 쳐내려면 나를 일으켜야 되는 온 회사에 난리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가는 밖에 굉장히 쉽다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내가 떠나야지. 그거 회사에 또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건 기억이 다 있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하면 그 시점부터 그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조사하잖아요. 미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해는 하는데 그게 나는 이제 기억이 완벽한데 이 시점에서 그게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조사하고 있으면 저는 돌거든요. 그때 빠져나갈 여지도 많고 뭐 그런 상황이 됐죠.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겪었고 가해자가 유리한 구석이 꽤 많군요. 대체로 가해자가 상급자 인 것이 거의 기본 옵션인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본 모든 경우에서는 그랬습니다. 지위구조를 역행한 케이스를 적어도 제가 들은 바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살면서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없을 정도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워낙에 아저씨들이 뭘 들어요. 아저씨도 기억이 나. 아저씨한테 얘기 안 해주거든요. 가해자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검찰 같은 데는 어떤 평검사가 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 가해자가 부장검사거나 그럴 때 나가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나 봐요. 왜냐하면 나가도 안 죽으니까 저 사람은 사표 쓰고 나가도. 개업하니까? 개업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 제안을 하면 너 나가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언론인은 전문직이 아니니까? 네. 전문직도 아니고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더군다나 그런 식의 불명예스러운 얘기가 언론이잖아요. 얘기 금방 퍼지는데. 물론 이쯤 되면 피해자 편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뭐 그것까지 신경을 쓰냐고. 그걸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나가라고 해봤자 이 사람은 그 말을 안 들을 게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네. 그거예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벌받기를 피해자 쪽에서 원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전쟁이 시작되게 돼 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매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전투는. 이 사람은 제가 나가라고 해봤자 나갈 리가 없고. 나가는 건 고소하고 눈에 안 띄는 딴 데로 가면 안 되겠냐. 그 말도 들을 리가 없죠. 자긴 승진해야 되거든. 계속 남아 있으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을 텐데 하여튼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아마 저랑은 상관이 없었을 건데 좀 좌천이라긴 그렇고 일로는 약간 비중이 좀 적은 그런 쪽으로 그 사람이 가긴 했어요. 두 번째 가해자가 그 시점에 저하고 그런 사건이 있은 거의 직후에 그렇게 가긴 했어요. 거기는 이제 그 가해자의 의중도 상관이 없고 피해자인 저였던 사람의 의중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가게 돼서 그렇게 눈에서 좀 당장 떨어지는 효과는 있었죠. 제 입장에서는. 아니었으면 그냥 계속 옆에서 보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본인은 그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를. 아니 저랑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그건 그놈 삶에 대한 얘기야. 네. 회사 내의 다른 정치 논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 얘기를 듣는 제 입장은 사실 짜증이 나죠. 그러면 이번 인사의 최대 수혜자는 나냐. 사실상 모든 가해자는 수령하기 전까지 억울해하기 때문에. 좀 사과를 받자. 그냥. 그때도 그런 결론. 일 키워봐야 뭐 남을 것도 없고. 경격도 제 경격도 같이 끝장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이제 일이 일어나고 정확히 2주 있었다가 이제 또 뭐 송별의 명목으로 얘기를 좀 할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과. 가해자와. 네. 그러니까 그 사람만 있었던 거는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좀 그런 걸 했어요. 한 사람씩 일어나가지고 뭐 좀 얘기를 하라는 식으로. 아. 그거. 그건 보통 이제 교회 수련회나 뭐 이렇게. 네. 그때 당시 그 부서 수장이 그걸 좀 좋아했어요. 그런 거를. 한 명씩 갑자기 얘기하라고. 아무도 부서 내에서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아니면 무시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아니 무슨 남을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씩 한번 해봐. 일어나서. 그러니까. 석별의 정을 나눠라든지. 뭐 약간 이런 얘기. 워크숍에서 그런 나쁜 일이 있었으면 아는 거 아니야? 몰라요. 지금 몰라요. 몰라요. 지금 상황까지는 전혀 문제 제기가 없었고. 아무. 도둑님 혼자서. 이때까지는 아마. 저만 알고 있었던 거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만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만 누가 그 질문을 했어요. 어라고. 이 중에 제일 널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 뭔가 알고. 알고 한 게 아닌 것 같은. 알고 한 게 아니지 않을까 싶을 게 추정은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가해자로 사실 지목을 했었죠. 다들 장난인 줄 알았죠. 지목하고 끝났습니까? 이유는 얘기 안 하고. 장난인 줄 알았다. 장난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장난인 줄 안 것 같은 분위기로 넘어가야지라고.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면 합의하고 지나갔겠죠. 맞아요.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봐. 그런 거. 약간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뭐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장난같이 넘어간 걸로 먹게 됐죠. 이제 그 자리 끝나고 나서 그 사람만 불러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워크숍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도 블랙아웃을 주장을 하더라고요. 필름이 나갔다. 그러니까 대체 필름이 어디부터 어떻게 나갔냐.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 가해자이기 때문에. 누가 특수에 끊었냐. 그때 같이 첫 번째 경우에서 있었던 여자분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하고 저한테는 비중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물어봤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 그 전후만 끊겼어요. 딱 그 내용만. 자신의 가해 상황만 정확하게 끊겨 있어요. 그 앞의 내용을 기억을 하고 그 뒤의 내용을 기억을 하는데. 딱 그 자신의 가해 상황에 대한 그 내용만 정확하게 빠져 있더라고요. 우연처럼 법정에서 주장하기 좋은 방식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되나요? 많이 어설픈 피고인이지. 왜? 뒤도 기억 안 난다고 그래야죠. 그런데 그래봤자 증명 못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긴 하죠. 피해자 혼자서 모든 걸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지워진다는 건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죠. 기억이 하여튼 안 난대요. 미치는 거죠. 저는 지금 그 기억이 남아서 있는데 가해자는 모르는 일이면 이건 저만 아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물적 증거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다른 상황, 증인 이런 게 다 있는 상황은 맞는데 제가 이때 당시 원했던 건 무슨 법적 분쟁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사과를 받는 거였거든요. 사실 이 사람의 입장에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죠. 이런 걸 내세워서 법적으로 이 사람은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사과받고 넘어가자. 좀 이쪽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해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할 줄 알았죠. 네가 그런 거 싫어하는지 몰랐다라든가 최소한 그 정도의 설명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입장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 말고는? 아예 입장이 없어요. 도망가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입장이 없고. 그게 참 신기했어요. 차라리 그럼 안 했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안 했다고는 또 못해요. 했다고도 못하지만 안 했다고도 못해요. 법정에서 유리한 패턴의 진술 같아요. 그런 쪽 전공한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본능이죠. 그래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그래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 사람이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이죠. 계속 그래서 그걸 가지고 캤는데 참 일관되게 주장이 없어요.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아무 입장이 없어 놓으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하도 짜증이 나서 대체 어디까지 도망을 가려고 그러냐. 거기도 대답을 못 했었고. 저만 미치는 상황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모른다는 일을 어떻게 사과하라고 할 수도 없고. 모른다는데. 그렇죠. 잘했다 잘못했다 아니라 그냥 모르겠다는데. 어떻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좀 이 내용을 붙들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좀 자기가 잘못한 걸 좀 알지 않을까. 제가 이 정도 타격을 좀 입었다는 걸 알지 않을까. 좀 그러면서 좀 전 대화를 여러 번 시도를 하려고 했어요. 신참한테 그것도 보통 용기가 필요한 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 이런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정도 할 가치는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때 갑자기 그렇게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기 시작한 거지. 이게 기본적으로 기자다 보니까 다들 기본적으로 말 잘하고 말 잘 알아듣거든요. 대화가 안 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그날부터 대화가 단절됐죠. 갑자기 벽창호가 되는.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진 결과가 됐죠. 아니 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말귀를 그렇게 기본적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도 아니고. 그전까지 본 걸로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사과를 좀 받자.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이 그냥 저한테 정말 좀 미안해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좀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 생각은. 다른 뭐를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가해자도. 좀 사건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걸 듣는 걸 사실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가해자 위주의 사고. 아유 뭐 저 사람도 저렇게 지금 이거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이 제 생각에는 그거였어요. 자기가 가해했다는 걸 자기가 인정을 못해요. 단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좀 도덕적이고 좀 그런 인물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당신 가해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본인이 납득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앞에 꾸준히 말씀해 주셨듯이. 본인의 자아나 본인의 도덕률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커리어가 날아갈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 지금 되게. 저렇게 비겁하게 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근거가 될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케이스는 이제 커리어만큼이나 그게 비중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자신의 도덕률이 무너지는 게 그 정도의 비중이 있어 보였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같은 게. 저 아저씨니까 이런 거 용기 내서 말할 수 있어요. 저런 고민을 자주 하는 사람은 저런 짓을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경험담이니까? 저 아저씨니까 고민할게요. 그렇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한국에서 38년 살았는데요. 이런 사람 한둘 알겠습니까? 그래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은 인원수를 알지 못하는데. 아니 이런 사람은 흐네요. 밖에서는 이제 도덕군자처럼 굴고. 개인적으로 가면은 한없이 자기 스스로를 용인하죠. 나를 용서하고. 그러고서 눈을 뜨면은 갑자기 나는 도덕적이고. 저는 정말 부산행 KTX에 꽉 채워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 정도로? 천장에도 매달려서 귀여우고. 화장실까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남성을 혐오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온 게 있으니까요. 우리도. 유면상 PD는 본인을 혐오하지 않아요. 저도 저를 혐오하지 않아요. 아침에 면도할 때 빼고는. 그런데 많이 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슬픈 부분은. 아니 피해자가. 네. 가해자한테 가서 당신의 가해사실을 계속 설명을 해주려는 거예요. 도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걸 왜 피해자가 합니까. 그 과정 때문에 본인이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잘했어요.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가 아니라 나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란 말을 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그것도 나는 너무 그렇게 용기 있게 단언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아요. 여기 2주를 일단 버텼잖아요. 2주를 버티고 가해자에게 가해사실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게 이제 엄청난 고통과 용기가 필요한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면 못 참았을 거다. 이렇게 쉽게 얘기는 못하겠네요. 저도. 이 상황이 되면. 참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참았을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요? 어쨌든 이게 인생과 자기의 생계와 모든 것들이 걸려있는 문제에서 앞에서 살면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했던 부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도 38년 살면서. 그게 그냥 저만의 약점이거나 혹은 인간이 모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 늘 강경하게 대처하지는 못했거든요. 살면서. 저라면 어땠을까? 일단 참자. 일단 참고. 나중에 더 때리자.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매일 미치게 잠이 안 오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있었을. 그 이유는 상상이 안 되네요. 어떻게 될지. 간단한 게 왜냐하면. 체계가 가해자 편이라는 걸 가해자가 알고서 저지른 짓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제. 여가네. 그걸. 그렇죠. 뭐 그 정도 거기서 일하고 나서 그걸 몰랐다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음. 뭐 어쨌든 가해자 포지션이 그런 식으로 일관되니까. 모른다고 일관되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서. 그냥 뭐 좀 참고 넘어가자. 이 사람도 지금 이걸 좀 견디고 어떻게 할 상태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냥 얘기 그만하고.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좀 포기하고 넘어가자고. 이 얘기를 가해자한테 했었죠. 그냥 그제서야 뭐라고 그럽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넘어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아니요. 이 사람은 계속 입장이 없어요.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꾸준히 입장이 없을 수 있다는 게. 그렇죠. 그렇네요.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문제제기를 할 생각으로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안 한 거는 아닌데. 그렇게 해도 사실 이게 제가 피해 사실이 없었던 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뭐 사과를 하든. 모르셀를 하든. 감옥에 가든 모르셀를 하든 뭘 해도 제 피해 사실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없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거의 모든 피해가 정당화되거든요. 거의 모든 가해가 정당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 입은 상황을 그냥 어쩔 수 없는 사고고 전부 가해 상황도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죠. 뭐 더군다나 이제 이런 사건 사고를 맨날 터뜨리는 언론사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상황이 참 웃기더라고요. 맨날 성범죄 기사가 나오는데. UM 씨랑 저랑은 이제 이게 좀 회사 끈이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내에서 이런 성범죄가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이렇게 흔한가요? 모르죠? 네. 아 알아요? 네. 경험해 보지 않아도 이 정도는요? 뭐 학교 친구들 만나면 비슷한 얘기 해주니까. 저는 또 여자 친구들이 저를 되게 귀여워 해줘요. 왜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화이트 칼라가 아니고 자기들 다 친한 친구들과 과 친구들 보면 다 되게 아주 지루한 화이트 칼라 일들 해요. 그게 귀여움받는 게 아니에요. 멍청아. 그러니까. 그거는 동물원에 있는. 맞아. 맞아.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시여도 돼. 왜 좋아해. 술값을 내주잖아. 아. 그럼 좋아해야지. 그리고서는 내가 학부 때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그런 얘기를 다 해주거든요. 이 친구들은. 회사에서 이런 일 이런 일 겪었고 이런 일 이런 일 겪었다. 근데 뭐든 뚫고 나가보려고 애를 썼는데 아자 죽을 것 같다. 결국 돌파가 안 됐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표현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 친구들의 스트레스가. 예전보다 성격이 안 좋아졌다거나 술 버릇이 나빠졌다거나 잘 운다거나.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거나. 그렇죠. 네. 또 대기업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같은 학교 선배들도 있어요. 같은 과 선배들이 있어요. 그 오빠들이 얼마나 안 도와줬느냐. 아. 혹은 가해 가담했느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심지어 가담자도 있어요. 대단하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처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안 묻죠. 그것까지는 솔직히. 아 그럼 그걸 죽여버리지 그랬어.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모두가 초년생들이니까. 저도 그냥 옆에서 듣고 있는 심정에서 꿈도 못 꿨던 것 같아요. 이걸 정의의 심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그게 될까? 그건 환타지라고 생각했군요. 네. 많은 부분들이 겹쳐 보여요. 끈이 짧은데 알게 됐네요. 이런 일이 정말 빈번하군요. 사실 이 일을 겪고서도 저는 이게 빈번하다는 생각까지는 안 했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신참인데. 네. 뭐 그러니까. 단순회사 거기 하난데. 아니요. 지금 입사하셔가지고 한 달인가요? 두 달 만에 지금 당하셨잖아요. 첫 번째 게 그랬고. 이거는 좀 그거보다 좀 지나갔고. 이거보다 더 빈번한 예시가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서 한 두 달 만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피해자가 되셨는데요. 그런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언론사는 언제나 이런 것을 보도하고. 그 보도에 입이 되고 팬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과외자가 되는가에 대한 경험을. 사회 초년생이 한 얘기인데요. 장담할 수 있는데요. 그 과외자들한테 그거 보도자를 주고 쓰라고 하면 기사 아주 잘 씁니다. 자기 이름 가리고 남의 이름인 것처럼 쓰면 신나게 눈뻘개져서 글 잘 쓸 것이다. 그럼요. 매우 잘 쓰죠. 그런 얘기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XSFM입니다. 아이들이 먼저 알고 좋아하는 안심 먹거리.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 닭. 컴퓨터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컴스테이션입니다.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두 손님 같이 가실래요? 뭔데요? 박탈출하러. 재밌겠네. 박탈출? 해보셨대요. 머리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좀 가야지 같이. 승준이하고 나는 가만히 있다가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려고 전략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렇게도 굴러가는구나. 굴러가야죠. 장사하는 데인데. 이 손님아 나가. 못 풀면 나가 이 멍청아. 그때 세 명이 같이 했는데 저는 혼자 있으면 못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도 상주 없었으면 못 나왔어요. 혼자 나오셨네요. 한 거 없어요? 한 거 없어요? 그럼 누가 한 거야? 맨 마지막에 마지막 퍼즐만 풀어. 무슨 끝판왕처럼. 와. XXX 아닐까요? 어? 해결. 이런 식이었어. 아휴. 우리가 지금 방탈출 얘기나 하고 앉았었는데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앞에 제가 쉰 소리 했습니다만은. 원고를 이야기하는 데에도 짧은 시간에 사람의 삶에 대한 단편소설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도님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거치셨는지 제가 잘 알고 있고. 구경을 좀 했고 해서. 관심을 갖고 구경을 했고 해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이 원고가 최초에 다른 데서 쓰였기 때문에 이것을 방송으로 컨버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정을 해달라고 하셨더니 한 며칠 고민하시고 뭐 하겠다 해주셔서. 제가 되게 감사하게 받았어요.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 사람 말로 들었을 때하고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원고로 했을 때하고는. 그렇죠. 원고로 닿았을 때하고는. 한국에서 통념상의 20대 청년이 생각하는 바라보는 세상이 우리 실제 사회보다 훨씬 안 썩었잖아요. 그렇죠. 그에게 다가가는 사회가 이렇구나 라는 게 좀 마뜩찮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좀 힘든 정도였는데 첫 번째 사건 겪었을 때는 좀 힘들다 정도였는데 이게 두 번째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돌겠더라고요. 24시간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요. 사람이. 계속 머리에서 그것만 지나가요. 좀 잊어버리려고 자잖아요. 꿈에 나와요. 그렇죠. 그냥 돌아요. 사람이 이렇게 되면. 벗어나질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됐죠. 가해자한테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넘어가면 제가 죽겠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실제로. 무슨 사회적인 매장 따위가 아니라 진짜로 죽을 것 같아서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도 가해자가 사실 편한 게 당연히 아니니까 친구라든지 그런 쪽에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좀 괴롭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 하는데 그 위로를 받겠다고 누구한테 털어놓는 것도 어려운 일. 그것도 어려운데 그걸 해봤자 그 위로가 안 나옵니다. 실제로 위로받기 어렵다. 저도 그걸 무한정 계속 그 얘기만 붙들고 하고 있기도 좀 미안하죠. 이 사람은 죄도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좀 의존하기 시작한 게 종이에 의존을 하게 되더라고요. 있었던 일이나 생각했던 걸 좀 다 쓰게 됐어요. 제가 그때부터. 어디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돌아버리겠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으니까 종이에다 그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제 친구들, 회사랑 얽히지 않은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최종적인 화살이 저한테 날아오더라고요. 회사 사람들의 경우? 아니요. 이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들과 대화를 했는데 그냥 지인들도. 그 화살이 최종적으로 저한테 오더라고요. 피해자를 비난하기 그 화살의 내용은 뭡니까? 네가 거기 간 게 잘못이다. 부터 시작해서 남자들 그런 거 몰랐냐. 참고로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여자였고요. 그리고 회사원이 워크숍 간 것. 네. 술 먹다 뻗은 것이 잘못이다. 이를 들면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이게 들으면서 여름 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지 좀 웃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그 솔제니치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에서 봤어요. 시베리아 감옥에서 유베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말 이게 무슨 그 저기 그 뭡니까 그거 그 서바이버 있잖아요. 뭐요? 그 살아남는 그런 게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하길 원하네요. 네. 사지가 묶여있는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해라 라고 충고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런 얘기를 좀 몇 번 듣다 보니까 나중에 가니까 저도 스스로 상태가 좀 이상해진다는 걸 느끼는데 저를 비난만 안 해줘도 고마워요. 나중에 가죠. 가해자를 어떻게 그 사람이 잘못했다든가 그런 얘기는 고사하고 네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만 해줘도 굉장히 고마워지는 이상한 상황까지 가요. 그렇게 그렇게 이상하다는 걸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네요. 그게 아주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일단 지인들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됐다고 봐야죠. 네. 얘기를 해봤자 저만 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오고 가해자를 막 같이 욕해달라는 뭐는 아닌데 그러니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이게 제 잘못이라고도 얘기가 가니까 무슨 자아 비판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꺼냈나 뭐 좀 이렇게 얘기가 가죠. 두 번째 사건 겪고부터 한 1년 정도는 거의 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던 시기고 일은 해야 되니까 일은 하는데 나머지의 부분은 거의 제가 제가 이 일에 전부 집중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니 뭐 계속 떠오르는데 계속 이제 그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뭐가 있냐면은 이때 저한테 잘했고 잘못했고가 굉장히 심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좀 힘들 때 나한테 잘했던 사람과 힘들 때 심하게 대했던 뭐 그런 사람들 그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좀 이때 잘못했던 사람들은 제가 좀 지금도 심하게 원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좀 어쨌든 이게 피해 자체 피해를 겪은 것 자체도 힘들고 피해 사실이 좀 알려지는 것도 힘들고 회사 다니니까 가해자 아무리 그렇게 부서가 좀 달라졌다고 해도 이 사람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고 뭐 꿈에서도 나오는 일 이런 게 이제 전부 이게 계속 겪고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 못하겠어서 뭐 웃고 이런 거 없죠. 그냥 기계적으로 회사 생활하고 그냥 살아있고 그러니까 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좀 감당해야 되는 좋은 표현이 나왔네요. 그냥 살아있었네요. 뭐 여기서 벗어나긴 해야 되겠는데 뭐 어떻게 좀 얘기를 하는 건 또 힘들고 회사에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또 대충 알다 보니까 그게 또 굉장히 부담스럽게 일이 진행될 것 같고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 파노티콘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스스로를 밀어넣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답답하다고 해서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온 회사가 나를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그럼요. 가능하죠. 그중에 그나마 믿을 만한 사람 뭐 좀 그래도 이제 좀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그래서 그 기자사회에서 찾아가지고 좀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또 하는 얘기가 그 가해자가 나쁜 사람은 아니다. 뭐 여긴 동의를 했어요. 뭐 이것까지 부정하지는 않을 생각인데 그래가지고 저를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았나 싶다고 가해자가 좋아하지 않았나 싶고 이게 그리고 이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좋을 게 없으니까 잊어버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드라는 얘기랑 비슷한데 당연히 이게 뭐 쉽게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가해자가 저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그것보다 가해자가 사과를 하냐마느냐에 제가 목숨 거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잘 지내는 거라는 거죠. 반난말인 것 같아서 이 얘기를 그래도 가지고 제가 한 서너 달 버텼죠. 네가 잘 지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그렇게 없었다라고도 보이네요. 네. 없죠.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그 앞에 얘기까지는 한 거죠. 그냥 조용히 지내라. 없었던 것 같이 그냥 있어라. 아니 뭐 그런 일이 있었냐. 알았다. 끝. 규정이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돌아간 일이 어떻게 됐는지 넘어가지고 이제 규정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회사 규정에 대해서 좀 봤는데 성폭력에 대한 처리 규정을 찾고 싶었죠. 근데 이제 사칙이라고 돼 있는 거를 그래가지고 전부 읽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단 없습니다. 성적 괴롭힘 그런 쪽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고 대신에 그 전에 어쨌든 감사를 받아서 처리된 게 있다는 거는 그게 어떤 명목으로 문제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알아보니까 품위 유지래요. 기자로서 무슨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송이든 신문이든 신뢰성을 잃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까먹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그렇죠. 회사의 가치를 까먹은 사람으로서의 죄를 물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피해를 받은 사람 때문에가 아니라 여기서 피해를 입은 주체는 회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 입은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규정에서는 그러네요. 규정상으로 별로 관심을 가질 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쪽 신고 시스템을 좀 알아봤더니 피해자가 좋아할 만한 내용을 많이 써놓긴 했어요. 신고하면 한 번에 끝난다든지 재조사 받고 그럴 일 없이 한 번 얘기하면 그걸로 다 처리를 해주겠다든지 그런 식의 얘기를 좀 많이 적어놓긴 했던데 그때 제가 이제 거기 접속해가지고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여러 번 했었는데 결국 저는 회사를 못 믿어서 회사 쪽에는 이걸 얘기를 그러니까 이쪽을 통해서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딱 들어도 국방부 헬프콜 같은 서비스일 것 같은데 그렇죠. 사랑의 전화 같은 그거 뭐죠? 사랑의 전화? 네. 군번 다 뜨고 신고한 내용 다 뜨고 그건 당연히 다 뜨는 거고 우리 중대장 꼰질렀는데 우리 중대장한테 바로 들어가고 아 군번을 군번 찍어서 들어가고 어? 너니? 야 힘들었어? 갈굼은 두 배 이게 근데 만약에 장점이 굳이 있다고 하면 이게 조직 외부에서 이런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조직 외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조직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무슨 성범죄든지 그냥 일반 폭행이든지 뭐든지 저질러가지고 그걸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에서 이걸 처리를 해요. 그렇죠. 외부인이니까. 외부인이어도 그걸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에 피해자가 있는 케이스만 피해를 위주로 보지 않는다는 뭐 그런 거는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참 이게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제 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걸로 구제받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가해자 처벌은 가능하지만 피해자 구제는 불가능해요. 이제 이런 케이스를 하나를 겪고 휴직하신 분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휴직을 한 거죠. 근데 사유에는 이제 정신적인 우울증 이런 거를 사유로 기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본인 병가를 쓰고 질병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 빠져나가는 거지 회사에서 가해자의 잘못 때문에 이 사람이 뭐 그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니라 본인이 병을 얻어서 마치 나간 것처럼 상황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병을 얻어도 뭐 경과 규정이 보통 있기는 합니다만 웃기네요. 진짜. 그리고 회사가 작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게 뭐 질병을 제출했든 뭘 제출했든 그 진짜 내용이 뭔지 퍼지는 거 금방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복귀해야지. 별일 없는 척 빨리 복귀해야지. 그리고 이제 이거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도 있는데 이제 처벌된 게 반쯤 되고 뭐 쳐버리고 뭐고 없이 그냥 조용히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반쯤 되고 문제제기를 할 확률이 매우 낮은데 했다고 해도 절반 처리되면은 네. 그리고 이게 처리가 된 거를 보면은 가해자의 잘못이 주된 이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살펴보면은 물론 당연히 뭐 이제 결정문이나 그런 데는 그렇게 얘기를 쓰겠지만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그 사람이 회사 내부에서 좀 힘을 쓰고 좀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면은 하나 찌르면 바로 날아갑니다. 아 파워게임의 문제에서 처지는 거지. 성범죄를 성범죄로만 바라봐서 내사하진 않는다. 조사는 하죠. 조사는 이제 하는데 이미 털릴 놈이 털리는 거지. 안 털릴 놈은 그런 일을 했다고 해도 단지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좀 안전한 사람은 정말 윗사람이거나 사장 네. 그 급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직접적인 비호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전하죠. 그리고 별다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죠. 적을 회사에 많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이때다 하고 달려들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진짜 이유가 달라요. 그러면 성폭력은 뒷전에 밀려나네요. 완전히. 명분이에요. 명분. 그렇게 되네요. 여전히 아까부터 계속 피해자 없네요. 그래서 좀 간부급 기자 한 명이 좀 굉장히 좀 어린 기자한테 그걸 좀 찾아갔대요. 여 기자인데 이제 남자 간부가 밤늦게 찾아갔는데 찾아갔어요. 집에 찾아갔는데 어떻게 알아냈는지 하여튼 거기를 찾아갔는데 찾아가가지고 막 전화를 하고 그랬대요. 이제 이 직원 입장에서는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기자한테 이 얘기를 좀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기자는 곧바로 다이렉트로 그 전화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간부께서는 그 여직원을 바로 불러가지고 뭔가 얘기를 많이 했대요. 혼냈다. 내가 찾아간 이유는 전화가 안 터져서 최대한 가까이 가보려고. 그런 식의 그런 쉰소리를 했을 것이다. 얼굴이 화나있어.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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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무슨 얘기를 나눴다는 게 전해지진 않았는데 외부로. 이게 듣기에는 좀 위협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입막음이 충분히 가능한 거는 알아요. 입막음을 했는지 살살 달랬는지 그걸 알 길이 없긴 하지만 이게 입막음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 입장이니까 입막음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쪽으로 생각이 많이 갔어요. 피해자는 위협을 당했을 것이다. 많이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결국 공론화는 된 게 아니네요. 사태만 있었다라고만 아는. 뒤에서 얘기가 돌고 그런데 그 간부 같은 경우가 그거였어요. 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적이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반대되는 팀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받았더니만 하는 얘기가 문제 제기만 해라. 우리가 책임지고 목을 날려주겠다. 너를 수단으로 이용할 테다. 우리가 책임지고 목을 날려주겠다. 성폭력의 피해자가 됐다는 이유로 권력 싸움의 한복판에서 무기가 되었네요. 그럼요. 목을 날려주겠다고 했는데 이 여자분이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문제 제기를 안 했거든요. 결국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방향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많은 가해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사례들 가운데 그 정도의 힘을 실어주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례를 이거 말고 본 적이 없거든요. 따라서 피해자 편에 서서 내사하고 사정하는 케이스는 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래야 되겠네요. 듣는 사람은. 요식행위상으로는 당연히 피해자 편인 것처럼 하면서 조사를 해야겠죠. 요식행위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만들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중재로 만들어야죠. 만들어지는 경향이 좀 큰 거죠. 의도치 않은 고백 그 후에 어쩌다가 워크숍에 참여했던 수많은 기자 중에 한 명과 밥 먹으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한창 돌고 있을 때예요. 산의 송폭력 문제. 고위 간부가 부하직원 집에 찾아갔다. 이런 얘기가 한창 돌고 있을 때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아예 정보 없이 물어본 거군요. 모르고 물어본 게 맞아요. 모르고 물어봤는데 별로 안 놀랍다. 나도 피해자인데 뭐가 놀랍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워크숍 때 그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은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 누군지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하나씩 제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스무고개를 하기 시작했다. 스무고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최종적으로 찍은 사람이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을 찍을 수 있어요. 그분은 그냥 그 양반이 평소에 싫었던 양반. 그럴 수도 있지. 좀 더 정확히는 전적이 있는 사람. 전적이. 네. 비슷한 유사한 전력으로 징계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또 무고한 사람이 또 그렇게 무명을 쓰고 있는 걸 또 그냥 가만히 있게 그래가지고 결국 가해자가 누군지 얘기를 했었죠. 거기서 처음으로 회사 사람에게 이야기가 나간 거군요. 거의 상관없는. 네. 그 전에도 이제 첫 번째 가해자랑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사람은 원래 스킨십이 많다 그러면서 실드를 쳐주더라고요. 이게 뭐지? 좀 생각을 했었죠. 그때. 결국은 그것도 본인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피해자 때문에 뭘 한 건 아닌 것 같네요. 이게 알려져봤자 알려지면 이제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계속 가고 이게 제 경력이 끝장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일이었고 그러니까 어뷰징은 그렇게 뭐가 아니에요 사실. 네. 별 대단한 뭐가 아니었고 이렇게 된 사례가 이제 위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저라고 뭐 다르겠어요? 이거 터뜨리면 유리천정은 머리 위로 떨어지죠. 그렇죠.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어요. 그것도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될 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상황. 그렇게 갖고. 방금 시작한 커리어가 더 올라가지 못할 거라는 게 눈에 선이 보이는 상황이다. 환율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알려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이 조치를 해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 질문입니다. 조치를 어차피 안 해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 얘기를 제가 진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이 사람이 처벌을 안 받으면 그건 또 그것대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얘기는 다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처리를 안 해주든지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은 공식적으로 굉장히 가벼운 잘못을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 상황이 오면 또 그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니까 좀 가급적이면 그냥 좀 시간 보내는 선에서 해결을 하자 생각을 했는데 경험이 많이 쌓여도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 적도 있고 회사 바깥 사람, 회사 안의 사람 얘기한 적이 다 있는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고 그랬는데도 결론이 계속 갔네요. 네. 뭐 어떻게 제가 잃을 게 자꾸 보이는 거죠. 얻을 거는 거의 없죠. 그리고 잘된다고 해봐야 그렇게 얻을 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시간을 좀 계속 보내기 시작을 했고 계속 꿈꾸고 못 견디겠고 이런 상태가 한 반년쯤 지속이 되니까 도저히 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해자한테 제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다시 얘기 좀 하자. 안 되겠다. 그런데 연락이 안 와요. 회신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도. 몇 번 이런 상황이 계속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가해자인지 저 사람이 가해자인지도 구분이 잘 안 가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자고 매달리고 저쪽에서는 뭐 그냥 대굴대굴 꿀꿀 막막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참 분명히 내가 잘못한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죠. 그래가지고 열이 받아서 그 사람의 상급자를 찾아갔죠. 상사의 상사 저 사람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사람은 나랑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급자한테 얘기했더니 처리를 합니까? 즉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냥 대놓고 사과하라고 그랬대요. 불러가지고 보자마자 너 가서 사과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사실 그 상황도 열받죠. 저는 제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제가 연락을 했을 때는 안 됐던 사람이 아 이 사람이 하니까 이건 바로 오네. 그 긴 시간을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로 읽어내던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바로 오네. 굉장히 열이 받죠. 사실 그 상황이. 일관성은 충분하네요. 처음에 반응할 때도 비겁했고 지금도 비겁하네요.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뭐 여전히 기억이 안 나요. 이 사람은 여전히 기억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나니까 입장이 없고 기억이 안 나는 일에 대해서 사과할 수는 없고 자기가 실수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 요즘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사과문에 이프 구문을 넣지 마라. 뭐 뭐 했다면이란 말 넣지 마라. 요즘에 사과문 잘못 썼다 큰일 나죠. 특히 유명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니까 돌겠더라고요. 또 왜 사과가 왜 조건무진하는 이게 분명히 겪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화가 많이 나고 사과를 받아도 받은 것 같지 않고 이 사람 하여튼 말하는 게 앞뒤가 되게 안 맞았어요. 그때 당시에 들었을 때도.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게 가능했을 때서 그랬겠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있었던 거는 이제 술김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다 잊어버린 게 맞다 그랬다가 좀 있다가는 술김에 사람이 더 솔직해진대요. 뭐 어쩌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해요. 이런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전혀 아닌 걸 아니까 이 상황이 좀 많이 황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해자로 이렇게 얽히니까 얘기가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못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사건을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때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그러니까 처음엔 제가 의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블랙아웃이라는 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좀 여러 각도에서 좀 구멍을 많이 내서 했는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좀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개입된 증인이라든가 타임라인이라든가 물적 증거라든가 타임라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했고 제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때 당시 확보하고 있었던 무슨 법적 증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나중에 법정에 갈 생각했으면 이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 거죠. 모른다는 사람인데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었고 그냥 사과를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좀 다 하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다. 개입된 증인은 누가 누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다 후배죠. 대충 각이 나왔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이 일이 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걸 제일 원했던 거였어요. 지금 이 시점이나 이 앞에까지 쭉 해가지고 원했던 거는 꾸준히 그거였는데 이 사람이 몇 번 사과를 좀 진솔하게 해줬으면 저는 그걸로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저는 계속 이게 악몽에 시달리는데 이 사람은 사건을 인정 안 하고 이런 평행선은 계속 오랫동안 갔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고 이게 처벌하겠다고 이제 무슨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저도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고 제가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입장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혼자 진행을 했거든요. 그냥 잊어버릴 수도 없고 저 사람에게 완벽한 사과를 받아내거나 회사 전체에서 일을 만들어서 저 사람을 분명한 단죄를 받도록 하는 것도 못하겠고 그렇게 하려면 너무 좀 소모되어야 되는 게 많고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냥 좀 제발 사과 좀 받고 끝내려고 제가 아마 그때부터 한 4달 정도 그 일에만 또 매달렸었죠. 거의 스스로 회사를 떠나실 때까지 남은 시간을 계속 이 문제와 싸우는 셈이 돼요? 그럼요. 사실은 그 이후까지도 저는 그래서 가해자랑 얘기를 많이 하려고 굉장히 애썼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회사 재직 기간이 꽤 긴 편인데 이 회사에서 제일 많이 그 사람이 얘기한 사람이 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랑 얘기를 많이 했다기보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참 말을 안 하고 살았나 봐요.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이거를 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정말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어떤 정황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저도 들었고 그런 거 저런 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결과적으로 끝내 사과는 못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도 지치고 그 사람도 지치겠죠. 가해자도. 계속 이제 피해자가 쫓아와가지고 뭐 사과와라 어쩌라 뭐 계속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계속 사건에 대해서 하여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됐던 것 같아요. 서로 좀 지쳐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가지고 그냥 다시 그만하자는 생각을 했죠. 다시 또 그냥 그만두자. 그냥 이 선에서 덮자. 더 못하겠다. 가해자에게 모두 이야기 한 선까지. 가해자한테 다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안 되겠으니까 그냥 이쯤 하고 그만합시다. 얘기를 하려고 이 사람을 찾아갔는데 뭐 용건이 있으면 말하고 아니면은 그냥 자금 가겠다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꼭 가해자가 왜 피해자한테 이런 태도를 취하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긴 했어요. 네. 이게 좀 굉장히 균형이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 사람은 도저히 개인적인 단위에서 책임을 지지 못한다. 그때 이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제서야 결정하셨군요. 네. 이 사람은 도저히 사과를 못하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정확히 10개월 정도. 10개월이나 지났어요. 네. 그동안 고통받다가 해결해보겠다고 가해자 찾아갔다가 또 포기하고 그냥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1년 동안 이게 계속 머릿속에 지나가는 게 사람 살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힘에 완전히 굴복했던 경험? 이런 게 되거든요. 완전히 근본적인 영역에서. 그런 경험이 돼놓으니까. 그 기억을 안고 그 사람이랑 마주칠지 모르는 회사에 계속 남아있는 것도 너무 힘이 들고. 또 그런적인 질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으로서 앞으로 멀쩡하게 살겠는가. 그러기 위한 선택을 하는 데까지 10개월이 걸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사실 좀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얻고 뭘 잃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파멸시켜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가요. 사실은. 저 같으면 10개월도 안 걸렸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10개월 그러니까 두 번 하면 저도 아마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지 않을 텐데 이때는 저는 하여튼 그 10개월 동안 제가 공을 들인 거는 무조건 이 사람한테 사과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10개월간은 그랬다. 정보를 다 풀고 모든 얘기를 다 터놓고 어느 정도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미안한 감정을 느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10개월 동안 하고 10개월을 매달려서 이걸 하려고 했었죠.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지금도. 만약에 또 그렇게 안 하고 즉각적으로 뭘 진행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랬으면 또 그런 것 때문에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해볼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했어요. 사실. 이걸 진행을 하면서 사과 요구도 해보고 개인 단위로 일을 해결하려고도 해보고 뭐 좀 일을 좀 더 키워보기도 하고 좀 그렇게 갔죠. 나중에. 우리가 시작하는 사회생활이 의뢰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은 꿈꿀 수도 없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 같고 그리고 피해는 머릿속도 마음속도 잘 안 떠나가게 되니까 다만 그걸 이제 가급적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건 돌리려는 노력을 실제로 했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우리의 개인의 역사들을 뒤져보면 말이죠. 보통 안 하나요? 보통 안 하죠. 포기한 사람 많긴 하더라고요. 많이 봤고. 전하는 말씀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25? 뭐? 뭔데 그게? Perfect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I'm Dug. 10개월 사이에 본인에게 쉴 새 없이 끄집어냈고 주변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봤고 두 번 벽에 부딪혀서 고만해야겠다 싶었을 때 또 떠나지 않아서 사내에 있던 사람에게도 얘기를 하게 됐고 나중에는 카야자에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한국 사회를 살아봤어서 제가 주제넘게도 직장 별로 안 대와봤음에도 풀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끌고 나가야 될 곳은 사회밖에 안 남은 거긴 하네요. 그러니까 개인 단위에서 이 사람이 사과를 못하고 감정적인 책임을 전혀 못 지는구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에 갔죠.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감옥을 들어갔든지 어쨌든지 그렇다고 해도 감옥을 들어갔는데도 제가 만약에 여전히 그 일을 해서 못 벗어난다고 해도 그럼 사실 가해자한테 제가 더 이상 책임을 물을 명분은 없죠.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았으니까. 명분은 있고 방법이 없죠. 그래요? 네. 명분은 도둑님 마음속에 있는 거죠. 피해자니까요. 아직도 남아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다가 이걸 문제제기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 좀 물어봤어요. 안에서. 회사 안에서 이런 걸 좀 물어봤더니만 회사 안에 감사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만 있는데 감사실? 네. 힘 있는 부서 거기를 가서 얘기를 좀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가가지고 증거를 다 제출을 하고 진술을 하고 하면 그쪽에서 내용을 어느 정도 조사하고 알아보고 징계 수혜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가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절차가 외부 수사기관을 거치는 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냐면 감사실을 통해가지고 문제를 삼아버리면 이게 감사 담당자가 아무리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소속된 데가 결국은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상부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얘기하면 이 얘기는 온 회사로 다 퍼지는 게 당연한 수순이더라고. 그리고 이게 외부에 안 나가고 어쨌든 회사에다가 열쇠를 맡기는 건데 그렇게 되면 회사가 상황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정보를 다 쥐고 있으니까. 정보를 다 쥐고 있고 처벌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그것도 다 회사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저는 굉장히 불안했죠. 일반적으로는 베테랑에게 생명을 더 주죠. 회사에. 만약에 제가 이걸 외부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 이게 신원 조회하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일단 좀 안 생기게 하는 거. 만약에 굳이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수사기관에서 재판받고 경찰에서 검찰 가고 법원 가가지고 판결 날 때까지 몇 년 걸리는 게 훨씬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거. 굳이 벤치마킹 해보자면 몇 안 되는 장점은 빠른 거다. 그거고. 그런데 올바른 결론이 안 나네. 빠름은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빠른 대신에 이렇게 좀. 좋은 결론이 난리가 없잖아. 결론이 마구이다. 빠른 대신에. 빠른 대신에 온 회사에 모든 소문을 내는 것. 약간 이게 좀 가장 단순화된. 그럼 대작을 붙이는 게 더 빠르잖아. 그건 알려는 지고 처벌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만 바로 처벌받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관을 모욕한 죄. 그렇게 돼서 이제. 직원을 전과자로 그렇게 해서 안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런데 제가 이 시점에서 회사를 못 믿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슷한 케이스가 이제 저보다 약간 시기가 앞선 케이스인데. 처리하는 데서 좀 약간씩 문제 제기를 저보다 약간씩 빨리 하신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증거도 완벽하게 다 확보를 하고 이쪽에 제출을 하고 있는데. 결국 회사의 감사실을 통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간부들한테 그 얘기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간부들이 이제 그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간부가 피해자를 한 번씩 불러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설득을 합니다. 감사실이 해야 될 역할은 그게 아닐 텐데. 아니 감사실이 당연히. 감사실이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고. 상부에 보고를 하고. 윈 양반들이 피해자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결국 감사실은 그 중간 단계의 파발마 역할을 한 곳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간부들이 불러서 네가 참아라. 그러니까 이게 감사실이 사실 독립기관이 돼야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혀 의미가 없네요. 소문은 다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방법을 하니까 심지어 피해자 같은 경우엔 감사 담당 직원이야 굉장히 믿을 만하고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은 상부에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위에 그 얘기가 들어가면 이제 그 위에서는 얘기가 조금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좀 직접적인 좀 친분이 있는 간부들한테 그 얘기가 다 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 간부들은 이제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기 시작하죠. 한 번 보자.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나가면 하는 얘기가 네가 좀 참아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한 명이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도 이런 문제를 한 번 일으키면은 갑자기 간부들이 저랑 약속을 잡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온 회사의 모든 일이 다 퍼져요. 감사실을 거치게 되면은 그건 무조건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런 일을 외부에 끌고 나간 일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감사실 이퀄 회사이기 때문에 이 조직을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죠. 사보. 거기 실리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쪽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는 게 그때 너무 싫었어요. 사실 그렇게 알려지기만 하고 선택권은 넘어가고 할 수 있는 일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이 상황을 견디기가 힘들었고. 싱글에게 불리한 그리고 앞선 케이스가 하여튼 그리고 참 재밌게 많이 돌아갔던 게 그 이제 피해자였던 사람한테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논리가 보면 참 재밌어요. 그 이제 가해자 같은 경우에 한 가족의 가장이었고 식구가 다섯 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을 뭐게 살려야 한다. 이유가 그거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법이란 해당 사건을 수사해야지. 그 집이 다복하니까 라는 쉰 소리를 빠른 소리를 하고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그쪽이 아니라 감사실을 찾은 분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그리고는 물론 감사실에서 그 얘기를 한 거는 아닌데 간부가 불러서 네. 간부가 불러서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고 근사한 일식당에다가 예약을 해놓고 직원을 불러서 그 집은 다복하다. 너 이렇게까지 할 거니?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얘기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논리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한테 피해를 전가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법원에서도 보통 최후 진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사실에서 최후 변론이라고 한 가해자가 하셨던 말씀이 걸작인데 아이가 셋이 있고 빠지지 않네요. 집에 대출이 걸려있대요. 그거 갚아야 된다 이거죠. 자기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 상식적인 사회에서라면 그러니 저를 무거운 벌에 처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 뒷말은 하지 않아도 자신을 제발 가볍게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봐주세요로 그 근거를 쓴다는 게 그걸로 추격이 되는데 한국의 사람들은 다 그럴 텐데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다 그런 소리를 할 텐데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지금 제가 처음 들었다는 것도 제가 좀 어색하네요. 이건 최후 진술을 감사실에서 한 거라서 기록이 다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비공식적으로 한 얘기도 아니고 그런 자리에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게 대단하다고 해야 되나 무식하다고 해야 되나 달리 말하면 다른 변명거리가 없고 그렇죠. 없다는 얘기고 자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무슨 피해자한테 미안하다든지 이런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직 6개월을 받았죠. 그런데 이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분과 같이 일하고 있죠. 6개월 후에 다시 만나서 6개월 후에 복귀를 했으니까요. 감사실의 효과 그 6개월 정직이 회사를 다니는 입장에서는 타격이 맞아요. 물론 그렇겠죠. 단순히 월급 못 받는 걸 떠나서 인사고가가 엄청나게 깎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이익을 보는 건 맞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다지 고려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폭력의 피해자가 너의 인사고가를 깎아먹어야 내 속이 풀리겠다고 생각할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없죠. 보통은 없는데 그러니까 인생을 망가뜨리고 싶긴 하겠죠. 피해자는 그런데 그걸 인사고가로 끝내고 싶겠느냐 아니 일단은 사과를 받아야지 그런데 최우진 줄에서 나는 아이가 셋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사과할 거예요. 가보세요. 애들이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사건 가해자는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럴 생각을 했으나 결국 이 상황을 모두 감수하고도 남기로 한 것으로 보아 지금도 그 회사에 잘 다닌다 재직 중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미디어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사람?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설령 지금 못 본다고 하더라도 예전엔 많이 봤을 거예요? 예전엔 확실히 봤고 앞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얼굴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진술한 다음에 바로 결판이 나진 않죠. 그러고 나서도 이제 피해자를 다 찾아가가지고 재능이 와도 밥줄까지 끊어야겠냐고 이제 한 분씩 한 분씩 약속을 잡아서 로테이션으로 얘기를 하죠. 피해자한테 가서. 그래서 외부 기관을 선택을 했었죠. 드디어. 네. 경찰한테 가야 되겠다. 힘있는 기관 경찰이 그렇게 믿을 만한 조직이었나 생각해보면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그럼 갈 데가 없습니다. 감사실보다 나으니까 확실하죠. 낫지 않을까 예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감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갔다는 사람한테 안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경찰에 간 사람은 없고 존재하지 않는 거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쪽에 배팅을 한 거다. 네. 알고 간 게 아니라 그렇게 됐죠. 경찰은 어땠습니까? 경찰을 갔더니만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였죠. 제일 큰 문제는 토시 하나 안 빼고 토시 하나 안 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고 나 자신과 마주하기 그 상황이 참 조사를 보통 TV라든지 그런데 보면 열 몇 시간씩 받았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고도 살아있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전 두 시간 받았는데도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경찰을 줬었을 때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 상황을 가급적 최대한 생생히 떠올려야 하니까 그걸 하셨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건 사실 제가 거기를 찾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24시간 동안 머릿속에 계속 빙빙 도는 일인데 그런데 쉬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걸 한 번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냐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하니까 이게 사람할 짓이 안 들어. 누군가한테 묘사할 만큼 열심히 끄집어내는 일 말이죠. 그 정도의 정확도로 지나가고 있었던 상태여서 그러니까 이게 앞에 경찰이 있든 누가 있든 그게 그렇게 크게 달라질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좀 그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비교적 좀 친절한 분위기였어요, 사실. 그랬는데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조사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지 그 사건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둘 다였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렇게 좀 힘이 들었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좀 이때 많이 심했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2주간이 제가 제일 스트레스가 살면서 가장 심했던 시기인데 이땐 진짜 자살해야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자살 충동 그게 그 전까지도 이제 머릿속에 이게 24시간 2일이 계속 지나가고 고소할 때에는 더 떠올려야 됐었고 이제 고소를 했으니까 계속 이 얘기를 또 해야 될 텐데 아,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이제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었구나. 그럼 내가 사라지는 게 제일 여기서 벗어나는 간단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왜 파노티콘을 이야기하셨는지 알겠네요. 이제서요? 남이 이해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벗어나질 못하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이 그다지 좋게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주변에 이 시기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무슨 자살을 암시하는 워딩이라든지 뭐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때 사람들은 저를 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죽을 것 같았나 봐요. 티가 나죠. 네. 표시가 났나 봐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지 싶었죠. 똑같이 심각한 피해가 있었을 때 억누르고 있는 사람은 알아보기 힘든데 그걸 어떻게든 분출을 하는 방식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그 고통이 생각보다 잘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주변 사람들을 본 경험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건 직후에 참으려고 했을 때 그때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상태가 되게 이상해 보였던 것 같아요. 추가 피해 그러니까 고소를 하고 나니까 다 알고는 있었는데 아 이제 경력이 끝났구나 생각이 좀 들었죠. 다 끝났다 그냥.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생각했던 최악의 케이스 그건 즉시 해고였고 그 다음이 해고를 하지 않더라도 유무형의 각종 불이익을 저한테 주는 케이스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이제 기간은 뭐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일하되 그 후에 뭐 그만두면 난 다시 이 분야에 못 들어온다.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 정도의 불이익이 상상이 가능했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좀 얼마든지 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즉시 해고는 안 당했다. 즉시 해고는 안 당했다. 즉시 해고는 안 당했다. 그때 이랬던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 얘기가 안 나올 방법이 없죠. 우리 롯데백화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백화점 쪽에서 위쪽에 개겼다가 인사 불이익 당해서 그만두고 나면 신세계백화점 못 간다. 전화해서 바로 얘기한다. 롯데에서 신세계로 전화 걸어서. 그렇죠. 서로 돌려본다.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바닥이 얼마 좁은지 알아? 하고 협박하는 놈들. 대부분 허풍이고. 이런 조직들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원활하게 정보 교환이 되는. 그건 중요한 지적인 게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알아라는 말을 실제로 그걸 이용하는 놈들은 말 못해요.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데 내가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아서 나도 두려운데. 라고 생각하지. 그 말은 아무도 안 하죠. 모두 알고 있을 뿐. 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이미 오가는 얘기를 많이 봤으니까. 다 알죠. 경력이 끝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그럼요. 내가 피해자임을. 그리고 스스로의 최소한의 감정 정도라도 구제받아야겠음을 결정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결정을 했으므로 나는 커리어 땡.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런데 그게 또 맞는 생각이라는 게 놀랐고요. 이렇게 될 줄은 알았는데 그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벼랑에 있었던 거죠. 그렇네요. 이 짓을 하면 저는 경력이 당연히 끝나는 걸 알아요. 아는데 이걸 안 하면 진짜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쩔 수 없었죠. 날아가는 게 경력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몰렸어요. 그렇게 됐었죠. 어쨌든 저도 주변에서 사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과정에서 사실 네가 거기 왜 갔냐는 식의 얘기를 많이 들은 것처럼 그런데 이게 워낙 크게 피해를 입다 보면 자기 아이한테 그 화살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돌아와요. 너무 큰 사고다 보니까 이게 물건 하나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처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의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식의 많이 나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늦은 밤이라든지 늦은 밤이라든지 워크숍에 왜 갔냐 술을 왜 먹냐 가라 그래서 먹으라 그래서 시키면 다 아냐 뭘 했는데 자책감을 갖다 갖기 쉽다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빠져나갈 수 있죠. 그게 문제군요. 가해자를 보내버릴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가해자를 보내고 그건 굉장히 불의의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고로 받아들이기 그렇게 되면 단순히 자책감이 쌓이는 걸 넘어서서서 입은 피해가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하락하는 상황이 오죠. 가해자가 벌이는 일이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랬고 가해자가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모른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사건을 겪게 됐는지 그거를 이제 저 혼자 어떻게 해결하고 저는 계속 그게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감정을 좀 어떻게 잡고 그 이전같이 좀 그래도 좀 정신적으로 비교적 평온하다는 시절 그때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는 있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하는 게 이제 사과 요구였던 거죠. 사과 요구란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사건 안으로 끌어들려와지잖아요. 가해자가. 그러면 그건 이 사람 잘못으로 이 사람이 인정하는 걸 보면 자책감에서 좀 많이 벗어나야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살기 위한 기대감이네요. 네. 전부 그러니까 생존 때문에 생존. 내 생존을 위한. 네. 생존을 위한 거예요. 이걸 지금 사실 설명을 한다고 해도 말이 한계가 있어서 제가 지금 사실 무슨 기분이었고 그거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일이 지금 알려지면 확실히 주변의 시선을 끌어요. 주변에서 이제 그걸 다 주목을 하고 일이 어떻게 되나 이때 딱 생각했던 게 아 내 얘기는 나 빼고 다 안다. 저에 대해서 뒤로 도는 얘기는 저만 모르고 다 아는 거예요. 이거 누구라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 앞에서 아 뭐 너 일 잘한다 너 일 잘한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일을 이래서 못하고 뭐 그런 걸 논리적으로 뭐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은 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 빼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오죠. 직장이 특히나 그게 빠르고 고약하죠. 매우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공론화가 될 대로 됐는데 그게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일이 진행이 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아닐 확률이 훨씬 높아요. 피해자도 어쨌든 주변 여론을 의식을 안 하기가 힘들고 뭐 운이 좋으면 가해자를 그렇게 묻어버릴 수도 있긴 있겠죠. 사회적인 매장을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거를 뭐 가해자 쪽이든 피해자 쪽이든 뭐 좀 도와주겠다는 식의 어떤 입장을 밝혀준 사람이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건을 좀 아는 사람이 그냥 늘었어요. 주변에. 감시받는 시선이 좀 눈이 좀 늘었고 나서주거나 동조해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뜻이겠죠. 거의 없었죠.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많지 않았어요. 경찰까지 또 찾아가고 그랬으니까 이제 일이 어느 식으로 갈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를 좀 하게 되려고 한다면 여론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세립고 대출을 받았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지는 조직이 이 피해자 입장이 여론 형성이 가능할 리가 없죠. 조직의 특성을 감안해야 되는데 시야도 안 먹히는 공론화를 해서 제가 득을 볼 게 없는 거죠. 공론화를 시키고 이익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를 굉장히 크게 만드는 방법은 있습니다. 회사의 외부로 끌고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면 피해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도 미리 고려해야 한다. 쉽지 않아요. 쉬울리가요. 저희들이 계속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10분을 쉴 텐데 여러분은 하루만 좀 기다리시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이 얘기를 다시 좀 해볼 겁니다. 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